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특별히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서자마자 쉬는 날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너무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강서 보궐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지금 다루는 강서구의 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10월 11일 보궐선거만의 문제가 아니고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지금까지 8번의 공직선거가 있습니다만 그 공직선거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두 다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아주 참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활동에도 선거관리의 중립 의무를 맡은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행위가 지금까지 2017년 이후에 여덟 번째 반복되고 있고 더욱 딱한 것은 선거를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도독질한다는 것은 국가가 침략을 당한 일인 듯합니다.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의도가 명확한 그런 부정선거를 그야말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의 적으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국가를 공격하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저는 정의를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해외 순방을 통해서 탱크를 팔고 원자력발전소를 팔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의 영토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은 앞으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도 어떤 일이든 간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시간인의 지대이자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그런 의무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가 반복적으로 침략을 당한 상태에서 민간인들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국가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철도철미하게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묵살하는 태도가 너무나 완년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책임론을 저는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흐르는 것이고 시간도 흐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깔아뭉개는데 직접 간접 여러분 힘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히 승리하려고 보지만 우리는 독재가 무너지는 과정이나 국가의 불법적인 그런 사건들이 터져나오는 그런 건현대사를 통해가지고 결코 거대한 악은 영원히 덮을 수가 없고 얼마 가지 않아서 들통이 나고 국민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마치 그냥 조홍한 양순한 노예처럼 양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급변해가지고 노도와 같은 그런 파도처럼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민심이고 국민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입지가 점점점점 더 좁아질 것이고 선거를 도덕질한 세력들은 윤석열의 수족을 완전히 묶어서 2024년 총선의 완성과 아마 그들은 4.15 총선보다 훨씬 더 우세한 그런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가장 화끈한 조작을 통해 가지고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2027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분명히 감방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감방으로 갈 때 그 주변에 그동안 여러분 한자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고개를 숙였던 사람 가운데 거의 남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압니다.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 체제를 열어갈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들 또한 완전히 윤석열 내외에게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본인이야 여러분들 잘못된 것으로 내가 아주 고생을 한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은 그 이후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생각이 좀 깊으신 분들은 삶의 경륜이나 삶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얼추 짐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다루고 이해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 공무원들은 시빌 서번트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지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윤석열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우리는 김기현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우리는 한동훈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으면 그들 탄핵하든지 몰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대통령이 여러분들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다 돼간 시점에 한 말섬도 없는 겁니다. 보궐선거에서 근래에 사전특표 조작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이번만은 특별히 선거관리비원회 관련자들이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멘트도 못하는 여러분들 윤합바지 같으면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이런 멘트도 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 이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리더십이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참 지금 국제사회가 좀 혼란스럽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에게 경고하건대 우리는 이스라엘을 확실히 뺏값을 하겠다. 그러니까 레바눈이라든지 이란이 해제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선을 확대해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이번 기회에 한 몫을 보자고 여러분들 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하겠죠. 대통령이 입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한 번 정도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편없는 사람인 겁니다. 정말 형편이 없는 겁니다. 꼭 행동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수많은 말 가운데 자유니 정이니 공정이니 법치니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기 싫으면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고 많은데 이번만은 특별히 선관위에서 공정선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행동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말 한 마디를 듣기 위해서 목을 매는 사람들이 지금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데 그 말을 한 마디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윤합바지다 이렇게 봅니다. 동갑내기고 7구학분처럼 같은 동기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나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한 이야기라 그동안 안 해온 겁니다. 그러나 하는 꼬라지가 하도 이런 한심해 가지고 당신 입 달고 다니는데 그 말 한 마디 못하냐 이야기야. 그렇다 이런 부정선거란 말을 입에 올린 필요는 없고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이번 공직선거는 좀 특별하게 모범이 되도록 해달라. 그럼 선거 사계시락도 엄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여러분들 그런 부정선거를 10월 11일 날 용인한 것은 김기현이나 한동훈이나 다 여러분 책임이 있지만 국정에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신도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도와서 특히 선거 사기범들까지 실수를 해 가지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폼을 잡고 다니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들 허우대 멀쩡한 정치검사로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정도 하고 방송을 여러분들 어제는 좀 천 방송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을 듣고 또 직장을 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앞부분에서도 핵심을 이야기하고 또 중간에도 하고 뒤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10월 11일 보궐선거는 100%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100%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입니다. 선거 사기범들은 실질적으로 남도선을 실질 지배하게 된 겁니다. 선거 조작을 통해 가지고 2024년 총선과 또 2020인 대선이 두 번이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세 번의 공직선거는 모두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작의 경도 강도 세기는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약한 조작을 했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쿱 찍어서 부분적으로 강한 조작을 했습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문정권과 윤정권을 총도합해서 여덟 번의 공직선거에서 가장 여러분들 센 강한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냥 조선사람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선사람들의 침묵과 비겁함 때문에 조선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앞으로 혹독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말과 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부정선거가 고착화된 나라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방위적으로 여러분들,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최고의 여러분들 그런 조작값을 동원해서 표를 약탈한 것은 바로 남조선이 노예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을 뜻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일당이 장기 집권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져진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번에 선거사기세력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을 77.5% 정도 부풀렸습니다.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은 투표자 수를 3만7천명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만7천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 약 600여 편을 670표 정도를 제외하고는 3만7천표 가운데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옮겼습니다. 이로써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꿈을 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선거사기세력들은 특정정당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진고려 해당하는 그런 특정세력들은 더 이상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국민의 힘은 졸로 보고 아우승치는 국민들은 그야말로의 강아지 정도를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 감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전적에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처럼 국민의 눈치를 보고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이기려고 조작을 하다가 여러분들 패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이번에 보궐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여러분들 녹아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586운동권 정치세력과 특정 지역에 연구를 둔 정치인들의 그런 결속력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저는 무너뜨릴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그들의 꿈처럼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가지고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자기들끼리 마음껏 해먹는 그런 정치체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선거를 장악한 가장 막강한 그런 수단과 도구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침략을 당한 그야말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김기현이나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절대 문제의 핵심을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 해킹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민간인들에 의해서 너무나 확연하기로는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철도철미하게 그냥 은폐하는 데 공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처음에 선관위가 이번에 어떻게 왔느냐 이 선관위가 여러분들 앞부분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번 사건의 전무를 완전히 꽤 뚫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를 치르는데 주역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김용빈 신임선관위 사무총장의 여러분들 이번 선거를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 다 부정선거에 연류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에 어마어마하게 연류가 된 겁니다. 그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투표라는 것이 간단한 것처럼 선거 부정도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아주 쉽습니다. 쉽다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부정은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과 그게 추력부대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 이 두 가지 양동작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궁극적인 여러분들 지향점과 목적지라는 것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산으로 득표수를 조작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조작에 의해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위조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는 거하고 방송에서 나가는 거하고 개표실에서 이런 개표 상황표를 대해서 집계되는 거하고 다 다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검찰이 급섭을 해가지고 섭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투표함을 여러분 압수하게 되면 두 가지가 완전히 차이가 날 겁니다. 투표함 속에 후보별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산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보별 득표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선관위는 누구도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을 지금까지 크게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에 김태우가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김태우가 나서가지고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하고 선거 무효소송을 여러분 제기하게 되면 김태우의 정치적 생명 끝나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선관위가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인쇄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이미 발표한 전산으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만큼의 자기들이 신임하는 인쇄소에서 사전투표지하고 당일투표지를 찍어가지고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는 다 여러분들 밖으로 꺼내서 파쇄 내지 소각하고 그것을 투표함에 집어넣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검표장에 등장하는 모든 투표지는 다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의 실물로 투표지를 개수하는 거하고 메인 서브나 투표지 불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조작값에 따라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정한 건 완전히 뭐죠 두 가지 출핵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번에는 선거인명부 통합선거인명부는 당일투표에는 실물이 있습니다. 당일투표장에 가면 이만큼 철을 해가지고 당일투표지를 여러분들 오는 분마다 절치선을 잘라서 여러분들 번호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합니다. 사전투표에 관한 통합선거인명부는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관위가 정하는 선거인 수가 그냥 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100명을 넣을 수도 있고 200명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10일 날 국정원은 통합선거인명부가 외부 해킹에 의해가지고 위조 변조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야무지게 통합선거인명부를 위조 변조해가지고 유령투표자를 만든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만든 겁니다. 7.5%만큼 숫자를 부풀린 겁니다. 7.5%만큼 숫자를 부풀려가지고 그 숫자에만 여러분들 670표 정도를 제외하고 전부를 뭡니까 한 3만 7천표 정도가 되는데 전부를 누구한테 여러분들 넘겨줬는가 하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전산상으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명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여러분들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라는 것은 사전투표자 수 직접 여러분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기준으로서는 약 15% 2배 정도가 됩니다. 15% 정도의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그거의 거의 대부분을 90% 이상을 더블당 후보완께 넘겨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입니다. 북한 해킹이나 이런 김정은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지러 온 겁니다.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특정 정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8번째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3번째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유령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더블당하게 넘겨준 겁니다. 유령투표자는 본 적도 없습니다. 투표장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전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투표함을 까가지고 실물투표지 투표자들이 던진 직접 투표지를 세는 것. 그리고 세 가지고 마지막에 개표 상황표 여러분들 기록하고 그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고 이런 것은 따로 돌아가고 그 다음 위에는 뭡니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베네수엘라의 선관위 출신의 고위관리가 법정 여러분들 정언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정언서 내용에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임시사무소에서 모든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 나라 선거는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분류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투표장을 찾는 사람들은 아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냥 카라카스의 임시사무소에서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대특표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당선자를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몇 표나 만드느냐 이 표 하나면 각 설명이 다 됩니다. 이 표 하나면 10월 11일 보궐선거 선관위 유령사전투표자수 만들기 선관위 발표가 여러분들 22.64%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밑에 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22.64% 그런데 이 선관위 발표에서 조작한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조작하기 이전을 여러분들 추정해보게 되면 15.09%가 나옵니다. 그래서 7.55%를 만들어낸 겁니다. 표를 전산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전투표자수의 7.55%를 여러분들 유령투표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표 정도를 만들어냈는 거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자수는 11만 3,337명입니다. 그것을 7만 5,558표를 뻥튀기 한 겁니다. 몇 표 정도 3만 7,779표를 만들어가지고 대부분을 누구한테 넘겨줬다. 더블당 후보안께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4만 표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거인수 기준이고 그리고 이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투표율을 몇 표나 더했나 이렇게 하면 한 7에서 8%를 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전투표, 투표자수, 득표자수를 몇 표나 더했나 한 3만 7천표 내외를 더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지막 숫자의 몇 표 정도는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유령투표자수를 전산적으로 만들고 95% 거의 99%를 뭡니까 누구한테 넘겨준다 더블당의 진교준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한테 넘겨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인 김용빈 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세상은 바뀐 게 없습니다. 4.15 총선에 권순일과 조혜주가 부정선거를 했고 다음에 세상이 여러분들 엎어지면 다 처벌받아야 할 인간들이죠. 그다음에 노정희와 김세안이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관련했고 그다음에 노태학과 박찬진이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관련했고 노태학과 사법연수원 원장 출신인 김용빈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관련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이미 여러분들 발표한 지난여름 6개월 동안 여러분들 펴낸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권 5권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대선 그리고 총선 지방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지 얼추 어떻게 다 점령했는지를 여러분들 낱낱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번에 10월 11일 날 보궐선거에 여러분들 국한하게 되면 이 표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험치고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 간단합니다. 만일에 7.55%하고 비슷합니다.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가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를 7.46%를 만들게 되면 선거인 명부에 변명이 있으면 대개 50% 정도가 사전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15.44%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 수 기준으로 32.80%가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7.5% 7.6%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에 뭐 그렇게 크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전투표 총 득표 수의 32에서 33%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전투표 100장당 32에서 33장 정도를 여러분들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면 이 더블당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더블당 후보는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후보별 득표 수에는 몇 표나 있냈나 지금 여러분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동별 여러분들 득표 수를 그냥 15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등분 나누어 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받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 수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를 하면 진짜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가 나옵니다. 3분의 2. 150%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등분 하셔 가지고 2등분은 남기고 1등분은 빼앗으면 그게 바로 진짜 후보별 득표 수가 되는 겁니다. 50%를 더해 준 겁니다. 더블당 후보가 100표를 받았으면 50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150호라고 선관위가 발표해 준 겁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선관위원회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받은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 수에서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그게 진짜가 나옵니다. 진짜를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제야 전문가와 함께 내일은 그걸 계산을 해 가지고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드린 게 좋겠다 그래서 아마 내일 아마 제공을 할 겁니다. 더블당은 50%를 보너스를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50% 보너스는 대부분 상대방 후보와 함께 도독질을 한 겁니다.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조작값은 15%였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 100장당 15장을 훔쳐 가지고 여러분들 김성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습니다. 15장을 훔치고 15장을 조회하니까 30장을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 100장당 30장 정도의 격차를 선관위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우 후보가 2022년 또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김태우 후보 거를 이런 도독질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인수를 그냥 부풀린 겁니다. 선거인수를 부풀려 가지고 그걸 그냥 대부분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발표됐을 때 몇 시간 동안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잘 어떻게 이번에 새롭게 했냐. 그러니까 다 이 방송을 탄압함과 동시에 방송을 계속 모니터해 가지고 새로운 조작방법을 계속 개발해 왔던 겁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은 세상이 바뀌면 수갑을 차야 될 겁니다. 10월 11일 보궐선거에서 그들은 부정선거를 단행한 겁니다. 노태학 씨는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함께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조작했습니다. 세상 모릅니다. 이런 칠옥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3년 6개월간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집안에서도 다 그만두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유일하게 이런 집사람만 팬이었습니다. 당신 소신대로 하시오. 왜 이 남자가 뭘 하는 남자인지 아니까 뭘 좋아하고 뭘 추구하는지 남자 아니까 대한민국의 그 비급한 지식인들 예전에 이름 함께 이런들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던 입에는 자유와 정의와 법치와 이런들 온갖 좋은 미사 요구를 말을 하고 글을 썼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여러분들 우호적인 세력이 없었고 전화 한 통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 극악한 상정 속에서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는 그런 굳세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은 여러분들 나그네처럼 한 번 살려가기 때문에 옳은 일 선한 일 바른 일 반듯한 일 정의로운 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지금 다 이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온 겁니다. 어제 보니까 김용호 연예부장 프로그램을 유명하시던 분이 유명을 달리했더군요. 그분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끔 가세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온 데를 보면 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부풀려서 말씀을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와 관련한 송사 같은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굳세게 보이고 또 미국도 갔다 오고 미국에서도 실방송하는 것을 내가 관심 있게 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오른쪽에 서야 되는 거죠. 선한 쪽에. 바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악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금품을 갈치하기 위해서 타인을 뭐죠? 예. 압박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바른 길 선한 길 타인에게 도움되는 길 다 양심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규율과 법이 없더라도 우리는 자연법에 해당하는 양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가 옳은 것인지 이런 행위가 나쁜 것인지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고 파헤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족들이 그 어려운 고통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은 제가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 왔던 겁니다. 서강은 빛이고 부정선거는 다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앞날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이 덜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참새 같아 가지고 눈앞에 이게 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갖고 있는 표가 150%다. 그게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3등분 해서 2등분은 진짜고 1등분은 선관위가 준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지금 팝업창으로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3등분 나누어 가지고 2등분만 가지고 이게 진짜구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1등분 50% 더하기 50% 더하기 50% 150%지 않습니까 그 50%를 선관위가 더해 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50%를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50%를 빼면 3등분 해 가지고 마치 고기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런 3등분 해 가지고 자르면 그러면 딱 진짜 더불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여기 이런 7.55% 3만 7779표를 유령표로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은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으로 해보니까 7.35%가 나오고 조작한 표수는 3만 5742표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이 한 7.3에서 7.5 정도를 조작했구나. 3만 한 6천 표에서 3만 8천 표 정도를 조작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정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숫자를 만들지만 끝자리의 몇 숫자 몇십 몇백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참 조작을 많이 한 겁니다. 선거인 수의 7.46%라는 것은 선거인 수는 투표자 수의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의 15.44%고 사전투표자 수의 15.44%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약 32배 거의 2배씩입니다. 32.80%를 이번에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불당이 17% 차이로 압승을 한 겁니다. 압승으로 끝난 다음에 대통령실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기현 여름 국민의힘 당대표는 북한 해킹 관련 TF를 발족해서 선관위 관련 TF를 하겠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세상을 한 번 살다가 아는데 특히 여러분들 남자들이 비급해서 되겠습니까 사악함이 여러분들 물결치는 시대지만 우리는 분년이 일어나가지고 국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악한 인간들이 국가를 삼켜가지고 국민들을 노예로 삼고 여러분 이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넘겼으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전 세계를 용해가지고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제 한 분께서 이런 방송에 글을 남겼더군요. 아드님이 명문 프린스대 대학교 경제학과에 여러분 다니는데 친하기 전에 유대인 친구들이 다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만한 나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한 말도 안 하고 신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세 번 정도 해무적인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이러면 내놓고 하는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국가를 보호해야 될 최 동행이 한 사람이 선거 부정에 여러분들 거의 공모자와 비슷하게 여러분들 입을 다무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이러면 윤 대통령을 부르겠습니까 윤합바지라고 부르는 거죠. 윤 대통령은 내하고 동갑이고 7구 학부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히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그동안 안 해온 겁니다. 허우대만 멀쩡해가 아무 일도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상도에서 여러분들 성장해 갈 때 저는 경남 통영이 여러분 집인데 부모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아주 귀에 여러분들 지금도 박혀있는 게 있습니다. 남자가 허우대만 멀쩡하면 여러분들 실속이 없다. 이럴 마무리를 못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그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고 나는 야인이지만 인생을 최소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만 해도 이러면 이렇게 조작을 안 했을 겁니다. 공정선거를 당부한다 이런 말씀이 대통령 대통령 중심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에서 김기현이가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대통령 중심에서 어떻게 한동훈이가 나서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윤석열이가 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이제 아랍 유대인 전쟁 여러분 역사가 구약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브라함 자손들끼리 전쟁을 치르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참 요즘에 이스라엘의 눈물 나는 그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일부 분들은 하마스를 옹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신교가 여러분들 굉장히 성행한 한국에서는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나설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타이러 집단을 지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스라엘 유대와 함께한다는 그런 비폭력 시위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시부야 일본의 시부야에서 일본인들이 나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더구먼요. 언제 정도 한국에서는 그런 모임이 있나 이렇게 제가 기다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상의 한국인들도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야기죠. 왜 테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몰살시킨 테러니까 그게 여러분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있어야 나설 거 아닙니까 개신교와 여러분 기독교를 합쳐 가지고 국교를 합쳐 가지고 한 천만 정도가 되는데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들리네요. 오슬로, 암스트레담, 시카고 다 여러분들 뭐죠 테러에 대해서 보편적 질서에 대한 부분들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정말 한국인이 쓴 귀한 세계사의 통서인 기독교로 부른 세계 역사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바쁘신 분들은 전반부만 나가셔도 괜찮고 계속 보시면 거의 뭐 부정선거 박사학위를 받으실 수가 있을 테니까 결정적 조작 정거입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도 이것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유령 투표자 수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15.44% 선거인수 기준으로 7.46% 사전투표 득표수의 32.80% 정도의 표를 만든 겁니다. 가짜 표를. 여러분 가짜 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선관위 여러분 선거 사기 세력들이 가짜 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표를 넘겨주겠습니까 이 가짜 표를 전부 뭡니까 더블당한 개춘 겁니다. 거의 전부 더블당한 개춘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완전히 제야 전문가가 이른 새벽에 데이터를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의 핵심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 아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이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조작값을 찾아낸 선거 갈리비원회가 어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왔는가를 선거마다 선거 후구마다 밝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이번에도 그냥 지치지 않고 이번에도 이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특징은 뭔가 아니까 가짜 유령 사전투표제를 만든 다음에 전부 뭡니까 누구한테 줬다 더블당 후보한테 넘긴 것을 그대로 밝힌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데이터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겁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이 자료를 아주 찬찬히 설명할 테니까 그러니까 10월 11일 보궐선거 이 선거 갈리비원회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주도해왔는지를 이 표만큼 여러분들 리얼하게 생생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염창동 여기에 여러분들 이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편투표는 없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염창동 보시기 바랍니다. 염창동에 관외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이번에 5167표입니다. 5167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몇 표가 증가했는가 하니까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3304표가 여러분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풀린 겁니다. 이 3304표 가운데 지난번에 진교훈이 더 받은 것이 지난번 선거 지방선거에 비해가지고 3174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김태훈은 염창동에 관내 사전투표가 줄어들었습니다. 147표로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32% 정도의 득표수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15% 정도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7.5%의 사전투표 자수가 늘어난 것이고 사전투표 자수 기준으로 15.44%가 늘어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김태후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후가 여러분 줄어든 겁니다. 지방선거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는 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래서 진교훈이는 김성현이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3174표를 더 얻었는데 김태훈은 사전투표 자수 기준으로 15% 정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사전투표 자수가 늘어났는데 147로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등촌제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대1동도 1579표가 여러분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1년 사이에 진교훈이 더 받았는데 김태훈은 173표 줄어든 겁니다. 등촌제2동도 어마어마하게 진교훈이는 표를 더 받았는데 지난번보다 그런데 김태훈은 줄어든 겁니다. 김태훈은 모두 다 마이너 처리를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한 군데 하국제1동만 예외고 다 여러분들 마이너 처리한 겁니다. 더블랑 진교훈은 지난번 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비해서 몇 천 표씩 다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사전투표 자수가 15%만큼 늘어났는데 사전투표 득표 기준으로 32%만큼 늘어났는데 모든 표를 누가 함께 여러분들 집어넣어줬는가 하니까 더블당 후보 함께 다 집어넣어준 겁니다. 더블당 후보한테 푸른색이 여러분 더블당 후보가 2022년 6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서 더 얻은 표수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데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서 김태훈은 다 줄어든 겁니다. 표를 확보해가지고 전부 다 뭐죠 진교주냐 김교훈이한테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게 이렇게 빨갛이 된 겁니다.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여러분 표가 늘어났는데 표수로 몇 표입니까 3만 7천 표 정도가 늘어났는데 3만 7천 표 여러분들 늘어났는데 3만 7천 표 늘어난 늘어났는데 거의 뭡니까 김태훈은 표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3만 7천 표 이상을 다 누구한테 쏟아준 겁니까 진교훈이 함께 쏟아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7% 사전 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15% 사전 투표 득표 수 기준으로 32% 정도를 늘린 다음에 그것을 전부다 진교훈이 함께 준 겁니다. 푸른색 아니 여러분들 한 100표 정도 여러분들 사전 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아니 부스러기라도 누구 함께 가야 되면 김태우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다 붉은색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김태우는 여러분들 한 표도 안 간 겁니다. 다 진교훈이 함께 넘겨준 겁니다. 아니 표가 32% 정도 더 늘어났는데 가짜 표를 여러분 32표 정도 더 표가 늘어났는데 그 표 가운데 전부가 다 뭡니까 몇 천 표씩 이렇게 다 진교훈이 함께 집어넣고 부스러기라도 가려면 여러분들 이 김태우가 플러스 값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다. 전부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하국 제3동 정도가 약간 예외입니다. 409표 정도. 이게 정상인 거죠. 진교훈이가 2400표가 늘어나면 아니 김태우도 한 400표 정도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두 개 다 표가 여러분 한 32% 정도 늘어났으니까 두 사람 다 푸른색이 나와야 되는 거죠. 푸른색이. 그런데 전부 다 뭐죠. 진교훈은 몇 천 표 정도 해당하는 푸른색이 나오고 김태우는 지방선거에 비해서 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 수가 다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7.55% 투표 수 기준으로 3만 7천 한 779표 정도 사전 투표 득표 수 기준으로 이걸 조작해가 전부를 뭡니까 진교훈이 함께 넘겨준 겁니다. 한 670표가 여러분들 넘어갔는데 그거는 내일 한번 정리정돈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대열에 합류한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1960년생이 아니고 1959년생이 되구만요. 어쨌든 환영합니다. 조혜주와 김세환과 박찬진과 그 사람들은 뭐 늘공 출신이니까 판사 출신인 김용빈 씨가 부정선거 세력에 합류를 한 거죠. 나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단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죄를 받을 수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겠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체제 하에서 완벽한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자행된 겁니다. 모든 표를 푸른색처럼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염창동에 3174표를 넣어주고 등촌제1동에 1579표를 넣어주고 등촌제2동에 1410표를 넣어주고 모두 다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 함께 표를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참 기가 찬 것은 사전투표자 수의 32% 정도가 늘어났는데 단 한 표도 여러분들 김태호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붉은색입니다. 마이너스 147표 마이너스 173표 마이너스 44표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일 겁니다. 이거는 플러스네요. 이거는 잘못했네요. 플러스 94 마이너스 141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162 이게 틀렸네요. 이게 푸른색입니다. 푸른색이 하나 나왔네요.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숫자 숫자 조작하면 걸립니다. 여러분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더 명료하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개표 현장에서 벌어지는 개수를 해서 개표 상황표에 여러분들 기록하고 도장을 찍고 하는 그런 실물 투표지를 세는 일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하고 방송 나가는 것과 다 따로 나가는 겁니다. 다 별도로.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시간을 주지 않고 검찰이 이런 급서부레가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는 사전투표 여러분들 투표함을 그냥 그대로 압수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를 겁니다. 발표한 것하고. 시간을 줬기 때문에 질질 끄면서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130군데 선거 무효소송을 시간을 끌면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제조해가지고 진짜 투표지를 소각 파쇄하고 그것을 투표함을 채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이런 것을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전혀 없을 겁니다.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나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4.15 총선과 관련된 수많은 여러분들 고소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이걸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김용민이 체포돼야 될 사안이죠. 이 윤석열 님처럼 김용민이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공직자란 것은 지위체계가 있기 때문에 밑에 친구들이 부정선거를 하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김용민이 부정선거와 한 패거리가 된 겁니다. 김용민이를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이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제를 좀 다 바꾸어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표수 조작 증거 선관위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덟 번째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를 단영한 나라는 베네수엘라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참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선관위가 한두 번 정도 여러분들 말라위 같은데도 이런 부정선거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이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말라위보다도 못한 나라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여덟 번째 선거 사무를 주도하는 자들이 이 부정선거를 범하는 경우는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유일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20년 이상 정도 저렇게 부정선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범이 되고 대법관들이 이런 다 공모자가 돼 가지고 한국은 지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덕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 여러분들 소위 선거 사기범들이 가장 뼈아픈 부분들도 숫자를 조작한 것 때문에 좀 덜덜덜덜 거릴 겁니다. 딴 것은 여러분들 다 사바사바해서 다 넘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고 대법관들이 사바사바해서 다 불법과 부정을 다 정당한 행위로 그렇게 다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한테는 사바사바가 안 되거든요. 숫자한테는 로비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한테 좀 봐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이 숫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여론 나오겠죠 앞으로 저는 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진리 쪽에 썼으니까 사실 쪽에 썼으니까 조갑제나 전기제는 숫자를 모르는 겁니다. 숫자가 갖고 있는 위력과 파워를 숫자는 아주 정직할 뿐만 아니고 굉장히 명쾌하고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냉혹합니다. 덕표수를 조작한 것이 그래서 선관위가 오랫동안 범죄를 덮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주도한 덕표수 조작인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 것이고 선관위가 주도한 덕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 증거물들은 하나도 인멸되지 않고 고스란히 다 남아있습니다. 엊그제 한 보도를 보니까 선관위가 4.15 총선 관련된 자료를 다 내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선관위 주도 덕표수 조작이고 이전의 여러분들 책임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50억 클럽과 재판글의 의혹으로 여러분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1959년 대전고당의 출신 서울법대 출신인 권순일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조혜주가 여러분들 선관위 사무총장을 했던 4.15 총선에서 여러분 두 사람이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진두지휘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노정위와 김세안이 3구 대통령 선거하고 2021년도 보궐선거는 누가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궐선거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완전히 조작을 했거든요.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당선이 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범죄고 체계역사상 이렇게 선거관립위원회가 8번씩이나 여러분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선거를 단행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한 번 받지 않는 이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게 사기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윤성길이라는 사람이 책임이 어마어마히 큽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책임지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 조작은 그냥 검시에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보셨겠지만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그냥 이 그래프 한 장이 2020년도 4.15 총선의 전부를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습니까 이 4.15 총선의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이미 도독놈들 사권 4.15 총선을 어떻게 훔쳤나 이 사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주 낱낱이 여러분들 밝힌 바가 있습니다. 도독놈들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다 밝힌 적이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득표수를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표가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화끈하게 조작했던 2020년 4.15 총선이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12.5%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수의 12.5%를 여러분들 도독질해가지고 더블당 후보한테 다 넘겨준 겁니다. 전국 평균값이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 차익값 이꼴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렇게 봉오리가 두 개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치하에서 세 번째 공직선거인 10월 11일 보궐선거에서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17% 플러스 17%가 나온 겁니다.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5%만큼 표를 이동시켰습니다. 조작규모가 25%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얼마입니까 34%로 이동시킨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그냥 윤석열이라고 하고 여러분 국민의힘을 그냥 절로 본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100% 조작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돼야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이 통계학의 위대함인 겁니다. 이 여러분 뒷면에 있는 것이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을 이야기하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단을 노출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표본집단이라는 것은 사전투표그룹 당일투표그룹이죠. 표본의 수가 클수록 특정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은 거의 일치하거나 비슷하다. 그게 여러분 통계학의 거의 등뼈와 같은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치하게 되면 이 봉오리가 다 영중심으로 이렇게 봉오리가 하나인 쌍봉구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조작을 했는데 이게 17%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화끈하게 조작했습니까 10월 11일 여러분이 여러분 보셨지만 한 번도 이런 복습하게 되시면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민주당은 항상 12.5% 국민의힘은 항상 12.5% 25%만큼 투표자수의 25%만큼 조작을 해가지고 4.15 총선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확연하게 차이 났지 않습니까 2016년에 총선에서는 0을 중심으로 모든 정당의 분포도가 다 모여 있고 이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정당마다 거의 평균값이 0에 가깝다는 겁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러나 4.15 총선에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라는 것은 특히 표본의 수가 크는 경우에는 숫자 조작은 다 들통이 나는 거죠. 여기 말 잘해놨네요. 여기 보니까 대조실험 1. 좌측은 2016년 총선 서울지역 부정선거 없었다. 우측은 2022년 4.1의 총선 서울지역 부정선거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깔아뭉개려고 하겠지만 이거는 자연 법칙이지 않습니까 자연 법칙을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 투표자 그룹으로부터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자 그룹이라는 표본과 당일투표자 그룹이라는 표본을 끄집어냈을 때 후보의 득표율이란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총득표율이 거의 오차범위 내에 있을 정도로 유사해야 된다. 그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정규제하고 조갑지가 여러분들 뭘 거부하는 겁니까 자연 법칙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물이 밑으로 흐른다는 걸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연 법칙 사람은 여러분들 다 뭐죠 구약을 보면 모세가 여러분들 한 1500년 무렵이죠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식계명 같은 그런 규율이나 법규 같은 걸 받기 전에는 그때는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알았느냐 양심의 법이 있으니까 자연 법이 있잖아요. 자연 법이 우리가 자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규칙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범죄를 저지를 때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이 있으니까 자기가 범죄를 정하는지 부정선거를 대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교육받지 않더라도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법칙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십자층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이름 다 깔아뭉개고 완전히 거짓말 이름들 장식을 해 가지고 판결문을 써도 세상에 그만한 사람처럼 교육받지 않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도 이런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이게 4.15 총선 때하고 2020년 총선 때하고 너무 다르네 그리고 저의 설명을 들게 되면 대수의 법칙이나 큰 수의 법칙을 하면 교육받지 않더라도 표본의 수가 크면 4박 5일 사이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도가 크게 변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의 법칙인 거죠 양심의 법칙이고 사람이 법규도 잘 지켜야 되지만 사람은 짐승하고 달리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나 부정선거 이름 주력들하고 야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사람이다 그것을 여러분 알면서도 깡무시하고 여러분들 은폐한 자들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고 그들이 단죄되는 날이 올 거다 이야기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송영길이 여러분들 투표 결과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차이집 그래프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 차이집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여러분들 너무나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들을 다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더불당의 586 운동권 출신들하고 더불당 내의 여러분들 선고린 특정 지역 출신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재앙해야 되고 국민들이 후손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격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후기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충청남도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 선거 충청남도 지사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을 해놓으니까 마이너스 11.7% 플러스 11.7% 차이집입니다 마이너스 8.3% 플러스 8.2% 두 사람만 나왔으니까 도둑질 당한 거 하고 도둑질 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알리전도 불구하고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첫 번째 작품이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도둑질을 심하게 한 겁니다 숫자 조작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김용빈이 도둑놈이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959년에 사법연수원 원장 출신이고 윤석열의 동기고 윤석열을 임명한 신임 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이 도둑놈이 된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된 것이고 사실이 밝혀지는 한 모든 사람 이름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 된 겁니다 조혜주나 김세한이나 박찬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선관위에서 굴러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칩시다 평생 동안 뭐죠 고고하게 살아온 판사님께서 들어가가지고 범죄자들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뭐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여러분 심한 조작선거를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서울법대 출신이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의 동기가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 여러분 한 겁니다 세상에 할 일이 있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1959년 1960년 생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결혼했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30대 중후반일 겁니다 손자 손녀가 여러분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슬라인 겁니다 죄인들인 겁니다 범죄자들인 겁니다 할아버지가 여러분 다음에 범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범죄를 이미 저지른 겁니다 득표수 조작이 여러분 얼마나 겁납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전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가 2020년도 4.15 총선에 20대 총선은 마이너스 0.4 플러스 0.4입니다 도둑질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차범위 내 차이값이 적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강남구 갑에서 더불 민주당 김선권 플러스 13.5% 미래통합당 태구민 마이너스 12.9% 도둑질을 하면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사전특표와 당일특별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옛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2016년 선거는 마이너스 0.4 플러스 0.4 차이값이 나왔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죠 이게 정상입니까 2020년 4.15 총선의 차이값이 더불당은 플러스 13.5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9%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이걸 덮는다 이런 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죄인들은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될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강동구 을 사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대 총선 사전빼기 당일이 뭐죠 0% 0%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율과 당일특표율이 거의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 미장 이해식 플러스 12.3% 미래통합당 이재영 마이너스 11.2% 표를 얼마나 뭡니까 빼앗아가지고 쑤셔 넣었으면 플러스 12.3 마이너스 12.2%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그래프가 어디가 나옵니까 이런 미친 그래프를 대법관들이 다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미친 나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게 2020년 4.15 총선인데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여러분들 조작을 이번에 한 거 아닙니까 김용빈이 신임 선관위원 사무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 여름 세력들로 한퇴가 돼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 가장 화끈한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추월할 정도의 그런 득표수 조작을 이번에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김용빈이 한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고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굉장히 차분히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박사학의 과정을 지금 총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득표수를 조작해놓으니까 강서구 역대 선거조작 조작가 기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작값이라는 것은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몇 장을 도덕질할 건가 그겁니다 10장을 도덕질하면 조작값이 10%고 20장을 조작하면 여러분 조작값이 2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작값이 10%래가 10%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0%만큼 도덕질해가 10%만큼 대해주니까 실질적으로는 표를 빼앗기는 사람의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20% 표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국 평균의 조작값이 25%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긴가 하니까 25%를 훔치고 25% 대해주기 때문에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이동시킨 겁니다 100장을 이동시킨 데가 여러분 서울에 어디 있습니까 정청래가 출마했던 마포을 관악구입니다 45장을 여러분들 마흔당 90장 45장 빼앗고 45장을 대해준 90장을 이동시킨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황교안과 이교안 이나경리 여러분들 붙었던 종로구입니다 이렇게 이런 다 선거를 2016년 지방선거에서 강석구청장 선거는 조작을 40%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도독질해가지고 40장을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80장을 옮겨준 겁니다 그렇게 25개 서울구청장과 24개를 더불당 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유일하게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만 살아남았습니다 거기도 무진장 여러분들 조작을 했지만 당일 투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뜻을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자리 중에서 뭘 했습니까 21자리를 뭡니까 호남권 사람을 심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19자리가 20자리를 호남 출신들이 다 구청장을 해먹은 겁니다 두 자리가 뭡니까 예 아마 처갓집이 호남인 사람들이 여러분들 됐을 거예요 처가 호남이면 그게 다 호남인 모양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2020년 총선은 조작값이 강석구청장은 조작값 35% 2022년 지방선거는 조작값이 15% 2024년 보궐은 김태우가 빼앗긴 표를 기준으로 하면 얼추 50%가 될 걸로 추정합니다 아직 이거는 그냥 추정치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최고치입니다 가장 심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유령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15.44%의 유령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그걸 모두 다 더블당 후반께 넘겨주는 새로운 수법을 이번에 동원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혼하게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도둑놈들 시리저 도둑놈들 시리저가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뱃속까지 여러분들 다 파헤쳤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선관위 측이 벌써 여러분들 고소고발 들어왔겠죠 저 인간만 입을 다물어주면 그냥 넘어갈 건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촌놈이 돼 가지고 잘 안 꺾집니다 그 인간이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게 그냥 유튜브를 이런 박해를 하고 구독자 수를 빼고 여러분들 뭐죠 송출량을 10분에 20분에 줄이고 그렇게 압박을 가하더라도 그래도 신념을 가진 사람을 못 꺾는 겁니다 부정성을 뱃속까지 이런 파헤친 겁니다 그래도 아무 말 못합니다 선관위가 도둑놈들이다 김용민이가 니가 도둑놈 수장이다 이렇게도 김용민이 내한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환사처럼 이런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가 와가지고 공병과 함께 뭐죠 닌 도둑놈들이다 너는 도둑놈 괴수다 너는 도둑놈 후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윤석열이 너는 핫바지다 너는 대통령의 책문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분이 뭐 그렇게 떠들어봐야 뭐 입만 아프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공병호 tv에 좀 설문조사 실시했을 때 이번 선거를 84% 보궐선거를 의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 저변학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겁니다 세상 모릅니다 지금은 다 폼 잡고 뭐죠 뭐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뒤집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런 4.15 총선을 따른 도둑놈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와에 도출어졌던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런 책들을 좀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민족 역사 5000년에 한 70년 80년 정도를 정말 무남 이승만이란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러니 지러니 하더라도 미국 미국 선교사들 미 군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죠 한국인들 참 고마워해야 됩니다 과분할 정도로 잘 살게 된 겁니다 모든 비극이라는 것이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그때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좀 많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또 차원을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라는 그런 현상을 놓고 이 현상의 실체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러면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대단히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거를 쓰는 작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런 선거부정 문제를 대할 때도 대단히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 조작값 기준이 아니고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얼마나 조작했는가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여러분 희한하죠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더라도 비슷합니다 사전투표자 34% 조작했는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완전히 제야점과 다른 각도로 접근해도 여러분들 거의 비슷합니다 32.80%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 다 접근하더라도 약 32에서 34% 정도의 뭡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가지고 대부분을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이 함께 준 겁니다 완전히 다른데 32.80%인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사전투표자 수 34%를 조작했고 이것은 4.15 총선의 전국 평균의 25%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제야에서 그동안 많은 자료를 제공했던 그런 K님께서 깔끔하게 표를 정리해서 보내줬네요 이번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진교훈과 김태훈이 65대 30이 된 겁니다 거의 미친 수치입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내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4.15 총선도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일 투표가 48.5% 대 47%입니다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이 진교훈이 플러스 17.1% 김태우가 마이너스 16.4%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4.15 총선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17% 마이너스 17% 플러스 17%를 조작한 겁니다 이 뜻이 이게 여러분들 이게 4.15 총선의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 대하면 25% 사전투표자 수의 25%를 조작했는데 이걸 따르게 되면 마이너스 17% 플러스 17%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 34%를 사전투표 참가한 사람 수의 34%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화끈한 조작입니다 이번 선거가 역대 8번의 공직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한 조작을 이번에 한 겁니다 김용빈 노태학 지도체제가 역대 8번의 공직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김용빈이 부정선거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선 겁니다 김용빈이 여러분들 김용빈이 사법연수원 연수원장 출신이고 여러분 윤석열의 동기라는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야합을 해 가지고 가장 화끈한 여러분들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 인생에서 앞으로 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김용빈은 어 하고 여러분 들어갔는데 그냥 완전히 당한 겁니다 그냥 뭐 핫바지로 앞으로 세워 가지고 얼굴 마담을 세워 가지고 그냥 부정선거의 간판 스타로 만든 겁니다 조혜주하고 김세안이 하고 박찬진이 여러분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김용빈이 앞으로 공격을 당할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된 겁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일 건데 부정선거의 수계가 된 겁니다 괴수가 실질적인 괴수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좋은 자료를 발표했는데 완전히 또 다르게 접근하는 분들이 이 선거 문제를 현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노력해온 분이 클린 선거신민행동의 공동대표고 지난번에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밝기 위해 3구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오근호 오근호 대표가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은 오근호 대표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전투표 한 4만 표 한 것 같다 조작을 그런데 오근호 대표가 보기에 당일투표주도 한 4천 장 쑤셔 넣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분석을 가지고 당일투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단을 안 내리는 겁니다 옥 대표는 당일투표도 4천 장 사전투표 4만 장 한 것 같다 그래서 오근호 대표가 4만 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조작규모인 3만 7천 표하고 거의 유사한 거죠 완전히 서로가 다른 분야에 접근하더라도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데 해답이 또 다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옥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분석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투표 결과 차이가 더불당 진교훈은 17.15%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국힘 김태훈은 마이너스 16.26%입니다 다시 한번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심하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완전히 들통이 난 거죠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10% 차이로 더불당 진교훈이 이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7%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오근호 대표의 해석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한번 보시죠 해석을 해보면 국민의힘 김태우 지지자들이 사전선거에서 5만 5천 명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진교훈 가짜표를 4만 표 더 만들어 넣어서 4만 표를 만들어 넣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7만 5천 표를 만드는데 김태우 지지자가 3만 5천 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심한 격차를 만든 것입니다 이 정도 격차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기기는 이겼는데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때도 여러분들 계속 씹혔던 것이 62대 35인가 서울 경기 인천의 사전투표 더불당하고 미래통합당 비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더 심한 거죠 65대 30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당일 선거도 N번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미룰 수 없고 대략 4천 표 정도 더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근호 대표의 이야기는 당일 투표 손을 댔다는 겁니다 따라서 더불어 가짜표 사전선거 4만 표 당일 선거 4천 표를 빼면 실제 보궐선거 투표율은 39% 정도이고 1% 정도 국힘 승리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옥 대표가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문제를 한번 걸어놓은 겁니다 이걸 직접 방송도 하셨네요 사전선거 4만 표 당일 선거 4천 표 가짜표를 투입한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야는 서로 다르고 접근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이번 선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해왔는지가 거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 이 표입니다 이 표는 그냥 신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정선거 세력하고 여러분들 결탁해 가지고 역대 선거 사상 가장 심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가짜 사전투표자 수 7.55%를 만들고 그것은 대략 사전투표자 수 15% 사전투표 득표자 기준 32%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더블당 진교훈 후보는 자기 표가 100%가 여러분들 진짜면 50%를 더 받은 겁니다 15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게 되면 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지금 팝업창으로 결과가 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진교훈이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동별로 그것을 3등분해 가지고 3분위를 빼면 50%를 빼면 그게 진교훈이 받은 진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나오는 겁니다 50%를 더해 준 겁니다 3분의 1을 여러분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1959년 신 김용빈 씨가 선관위의 이름 단기필마로 들어가 가지고 저 양반이 결국은 얼굴마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참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 깊숙한 곳에 잠복하고 있는 선거 사기시력들의 소나기에 여러분들 놀아난 거죠 본인이 직접 조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지금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시는 분들이 김용빈 사무총장이 공병호 tv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날라갑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겠지만 이런 판사라는 것이 평탄한 삶이지 않습니까 무슨 도전이 있었겠어요 그냥 판결 잘하고 이렇게 하면 성진했을 테니까 일을 잘했으니까 사법연수원장까지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앞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냥 수령에 빠진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세력들의 그냥 숙의 괴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여러분 이틀이 됐는데 그냥 여러분 어디까지 밝혀진가 뱃속까지 다 밝혀진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몇 표나 만들었는지 그게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3만 7천 표 전을 쑤셔 넣은 다음에 그거를 더불당의 진교훈이 함께 다 넘겨준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윤석열이 덮을 수는 있을 겁니다 국힘당에 침구할 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여러분들 날라갈 수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참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 양반 입장에서 참 안 됐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물 한금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이 통사 한국사도 고대사부터 건헨데스가의 전부를 아우르는 그런 통사를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계사에 대한 통사를 한국인 손으로 쓰여진 거죠 아주 수작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많은 그런 영감이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말 참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운동을 규명하는 노력을 후원하는데 여러분들 힘을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선거 부정을 이렇게 과감하게 해친 여러분들 지금은 참 보통 명사처럼 보이지만 이런 책을 여러분 낼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저 친구들이 또 얼마나 나를 괴롭힐 건가 그렇겠지만 결국은 지금은 뭐 책을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도덕놈들이란 책을 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그런 파고를 걱정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책들이 여러분 더 많이 날개를 달고 여러분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런 선거 부정에 관한 영상을 널리 퍼뜨리는 일을 하고 선거 부정을 해부한 이런 책들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데 힘을 더해 주시면 그러면 참 한국이 선거 부정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주제를 한번 또 다루고 전산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4.15 총선 이후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김세한 씨가 물러나고 박찬진 씨가 물러나고 송홍립 씨인가 하는 사람이 물러나고 그 정도지만 선관위 내부의 인적인 쇄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선관위 내부의 은밀한 곳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여러분들 손을 잡고 국가를 탈취하기 위한 그런 세력들이 압약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으면 국민들이 낯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 여러분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윤석열을 갈아치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도 여러분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단초입니다 이게 10월 11일 날 보궐선거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게 차이집입니다 17, 8, 18, 22, 14, 13, 16 거의 미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만으로 가지고 그냥 김용빈이 이끄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어마어마하게 자행했다 김태우 마이너스 17, 등촌 2동 마이너스 7, 등촌 3동 마이너스 17 관내 사전투표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뚱뚱하게 나오는 겁니다 차이집 그래프가 사전빼기 당일이 선거 조작이 아주 간단한 것처럼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도 아무나 여러분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동별로 차이가 나면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건 확률적으로 부정선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제이아 전문가가 여러분 선거가 마치자마자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바로 차이집 그래픔을 그려보는 것만이라도 1000%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김용빈이 이끄는 선거관리내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여덟 번째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제 화국 제3동인데 화국 제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당입니다 플러스 22% 플러스 20% 플러스 20% 플러스 14% 플러스 19% 플러스 15% 완전히 미친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뚱뚱한 수치가 나오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부정을 변별한 것은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면 그거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정규제가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조갑제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고 하태경이 아무리 뭡니까 치수돼도 이걸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쪽에 이미 섰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입쳐 닦는 김기현이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가리를 땅에 쳐박고 있으니까 반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서울법대를 나온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했는데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침략을 당했는데 여당의 이름 대표가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년 6개월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들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역적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6.25 전쟁만 전쟁이 아니고 나라가 내침을 당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걸 윤바들은 뭡니까 다 박수를 치고 야단법수를 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윤화빠지도 뭡니까 너무 높게 여러분들 고결하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7%를 훔쳐가지고 17%를 더해준 겁니다 염창동에서 덩촌 1동에서 뭐죠 한 8%를 훔쳐가지고 8%를 더해준 겁니다 덩촌 2동에서 한 17%를 훔쳐가지고 18% 이런 두 개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표를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죽었다 깨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선거 끝나게 되면 득표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선관위가 득표수 조작한 것이 금세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짜는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여러분 진짜를 구해보니까 다 작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이 가짜에서 진짜로 가는 과정에서 뭘 찾아내는 거 하니까 조작값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은 제야 전문가가 개발해낸 겁니다 가짜 차이값에서 이론적으로 정상적인 투표에 해당하는 진짜를 여러분들 가는 과정에서 그냥 선관위가 이용한 득표수 조작에 이용한 뭘 찾아낸다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김용빈 씨가 잘못한 것은 뭔가 하니까 다 이런 방송도 보고 책도 읽었을 건데 이걸 못 막은 거 아닙니까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다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먼저 다 속여서 난 겁니다 진짜 사형감들입니다 거짓을 일곱 번째 지금 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계속 먼저 조작값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규칙을 찾아낸 거거든요 숫자 조작하지 않고서는 부정성가 할 수가 없거든요 숫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찾아낸 겁니다 숫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부정관련 글입니다 아래의 표를 잘 보시면 사전빼기 당일투표의 득표일 차이가 20개 통해서 모두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5% 김태호는 마이너스 15% 다른 후보들은 다 1% 이내입니다 단순한 통계를 아는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과학하신 분입니다 서점교님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20개 동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사전투표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부터 그런 짐작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만큼은 부정성거를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성거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절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나라가 참 납득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죠 선관위가 이러면 선거 범죄를 주도했는데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북한 핵경에 이러면 탓을 돌리는 겁니다 국정은의 감사가 에둘러 이야기하지만 선관위가 선거 사기의 주범이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 말씀도 없는 겁니다 단 한마디 선관위 여러분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마다 나가가지고 자유 35번 공정 70번 법치 100번 자유 공정 법치가 뭡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로 윤석열이란 사람 파이입니다 파이 운이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지만 악과 타이반한 대통령은 말로가 여러분들 그냥 폐망일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한 분이 훨씬 더 민경욱 tv의 페이스북에 좋은 글을 남겼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른 분이 이번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문제를 득표수 조작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또 다른 전문가에게는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2023년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개선 콩콩님입니다 선거관림이 홈피에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2차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러합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엑셀로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번 강서 구청장 선거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방송에 공정성에 대해서 힘을 더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분들을 모실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남긴 절제된 글을 보는 겁니다 첫째 사전투표 투표자 수는 8회 지방선거 대비 2016년입니다 4만1705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당일 투표 투표자 수는 2만8천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4만1705명 가운데 대부분이 더블당하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 선거의 핵심입니다 2016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서 4만1705명이 증가한 겁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은 유령사전투표자수라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은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적으로 만든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 숭을 3만7천에 4만 정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더블음주당 진교훈은 강석의 모든 투표계의 사전투표에서 투표자가 8회 2016년 지방선거보다 늘었고 그 합계가 3만7633명입니다 2023년에 늘어난 사전투표자수 90% 이상이 모두 더블음주당 진교훈 후보께 투표했다는 기록입니다 거의 전부가 뭐죠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선거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자수가 이분 말씀은 4만1705명이 늘어났는데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누구한테 이런 표를 던졌다 더블당의 진교훈한테 표를 준 겁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선관위 홈피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사전투표자수와 4만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이 모두 더블음주당 진교훈 후보에 투표한 것입니다 특히 김태우 후보와 거의 비등한 투표율을 보여준 더블음주당 2016년 후보인 김성현 후보와 다르게 모든 투표구에서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사전투표를 앞서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65대 32이겁니다 4.15 총선보다 훨씬 심하게 조작한 겁니다 판사 출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정선거의 수계가 된 겁니다 괴수가 된 겁니다 나는 그가 역사적 단재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산간위 계획을 위해서 윤석열 이름이 임명한 김용빈은 한 1959년에 서울법대 출신의 사법연수원 원장 출신이 이 김용빈이 들어가 가지고 역사상 최고치 이런들 조작을 한 겁니다 김용빈이 이러면 아들 딸이 있으면 아버지와 함께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대들은 다 뭐죠 이용해 먹기 위해 바쁠 때니까 김태우 후보는 모든 투표계에서 투표자가 줄었는데 당일 투표에서도 크게 투표수가 줄었고 사전투표는 대부분의 투표수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여러분 그거 예전에 보셨죠 한 번 더 보죠 모든 곳이 투표자 수가 다 줄어든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아 이거죠 이거 이거 가만히 계시죠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데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가 2022년 6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서 3304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진교훈은 3174표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늘었는데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김태우가 김태우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15% 사전투표 득표수균으로 32% 늘었는데 더불당 후보는 3174표 1579표 1410표 2242표 다 여러분 천단이 2천단이 늘었는데 김태우는 다 마이너스가 늘어난 겁니다 4만 표 가까운 사전투표 득표수가 늘어났는데 모든 것을 다 민주당이 다 차지한 겁니다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분 말씀처럼 선관위 홈피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사전투표자 수가 4만 명 정도가 늘어난데 이 가운데 90% 이상이 모두 더불어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투표한 겁니다 김태우 후보는 모든 투표구에서 투표자가 줄었는데 당일 투표에서 크게 투표자가 줄었고 사전투표는 대부분 구에서 투표자가 줄었습니다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4만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모든 독에서 다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비해가지고 김용빈이 부정선거 수계 선관위 지도 선거범죄 수계 괴수 김용빈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괴수 수계 서울법대 나온 김용빈이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 네가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뭡니까 더불당 진교훈이 함께 주고 4만 표나 늘었는데 김태우는 모든 관내 사전투표를 동에서 다 마이너스가 나왔다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비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4만 표 정도 늘어났는데 마이너스 147표 염창동 등촌제1동 마이너스 173표 등촌2동 마이너스 44표 등촌3동 플러스 94표 하곡본동 마이너스 141표 그런데 다 3174표 염창동 진교훈이 등촌1동 정말 대단하네 이분이 아주 글을 잘 쓰셨기 때문에 8회 지방선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거의 선거인수와 투표인수와 다른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2024년 보궐선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인수와 투표인수와 동일합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거의 유사한 1대1 습관을 보였지만 2022년도입니다 이번 2024년 보궐선거에 특이하게도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득표율이 65대 30공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입니다 더불수과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투표에서만 더불수과를 부러진 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 정당 후보에서는 사전과 당일투표율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간에만 사전투표 더불어수과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어제 공개해드렸죠 시간별 개표결과를 취합한 시민자료와 영상을 참고하면 사전투표 개표와 가정 내내 김태우 후보를 65대 30 정도로 더불수과를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투표함 열리는 상황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며 득표율이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기계가 만든 것처럼 사전투표 개표 내내 더불수과 격차를 보여줍니다 이번 2020년 강서구 친장 보궐선거는 가히 기네스북에 오르며 해외수득 특히 케이스북을 소개할 만한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과 유사해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에만 발생한 사전투표의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시간대별로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먼저 깠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여러분들 한 분이 정리해서 제야에 계시는 K님이 여러분들 보내준 겁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65대 31 61대 34 62대 34 52대 35 65대 29 66대 28 시간대별로 뭡니까 사전투표를 까는 동안에 거의 뭐죠 60대 30의 구도가 계속해가 마지막에 65대 31로 끝납니다 그다음 당일투표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당일투표는 엎치락뒤치락합니다 49분부터 당일투표입니다 47.6 46.6 51.9 40 이게 당일투표는 뭡니까 엎치락뒤치락하는데 바로 처음에 여러분들 깠던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기계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역사상 가장 화끈한 조작을 1959년에 서울법대 출신의 윤석열의 동기자 여러분들 윤석열이 임명한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에 파견돼가지고 얼굴마다 말한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의 수개가 돼버린 겁니다 역사상 최대의 여러분들 조작을 김용빈이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 전부 다 넘겨준 겁니다 선관위의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사전투표자 개수는 15%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한 38%로 새로 만든 가짜 투표자 수 가짜 투표자 수의 거의 전부를 누구한테 줬는가 하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다 넘겨준 겁니다 이런 짓을 1959년에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인 김용빈이 들어가서 만든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역사상 최악의 역사상 최대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윤석열이의 친구 윤석열이 야심적으로 여러분들 뭐죠 임명한 김용빈이 한 여러분들 이 짓입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들 해가지고 여러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다루어야 될 것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 강서보궐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과 수정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아 이거 보시죠 이건 아니네요 잘못된 자료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주 이제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 가운데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궐선거가 가장 화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은 한 7.7% 정도를 조작을 했지만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보면 3만 7천 명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오근호 대표는 한 4만 명 정도로 그렇게 약 본 거죠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3만 7천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3만 7천 표 여러분 이 3만 7천 표 조작을 아주 그냥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7천 표를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 중에서도 특히 이 표 도둑질의 실상을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특별히 중요하니까 중후반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 이게 보시죠 이게 3만 7천 표를 어떻게 여러분들 부풀렸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테이블 이 테이블이 강서 보궐선거 득표수 조작 상태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22.92%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선관위 친구들이 이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유령 사전투표 득표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22.92% 이거는 언론이 발표한 22.64%는 거소 손상 같은 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22%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 반가하니까 사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성대로 해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다 22. 몇 퍼센트가 사기라는 겁니다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부풀려놓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더블당의 진교훈이 사전투표에 7만4천표를 받았고 국힘이 3만5천표를 받아 이게 다 가짜 숫자라는 겁니다 가짜 숫자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국민을 상대로 완전히 사기를 어떻게 치고 있는가를 보시려면 진교훈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48%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8%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65%입니다 17%를 업시켜준 겁니다 사기를 친 겁니다 김태우가 여러분들 당일투표율이 47%가 나오면 이변이 없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7%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31%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전빼기 당일에 마이너스 16%입니다 사기를 친 겁니다 1959년에 서울법대 출신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냥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낸 겁니다 그래 사기가 여러분 또 어떻게 발표 되는가 하니까 여기 플러스 17 마이너스 16이라는 차이값도 여러분들 완전히 통계하게 대수의 법칙을 파괴하는 결과지만 여기 1.21 0.58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수치인 거니까 진교훈은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121장을 받은 겁니다 김태우는 당일투표 득표율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율 58장을 받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면 거의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더블당은 1.21이 나오고 김태우는 0.58이 나왔겠습니까 김태우의 이런 표를 훔쳐가지고 진교훈이 함께 이런 더해주는 형식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진교훈은 당일투표는 100장을 받은 데 사전투표가 121장이 엄청 뛰는 겁니다 그런데 김태우는 당일투표가 100장을 받은 데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58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선거는 진보당의 권혜인인 거죠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00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조작정거인 겁니다 숫자 조작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여러분들 표 도독질을 한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인 진교훈 사전투표 득표수 7만4천장 김태우 3만5천장이 다 여러분들 뭐죠 도독질한 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독질한 걸 수정한 겁니다 도독질한 걸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15.57%인 겁니다 이거를 선관위가 뻥튀기를 한 겁니다 몇 표로? 22.92%로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이 15.57%였는데 선관위가 표를 도독질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22.92%로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7.55% 정도의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 겁니다 3만7천포를 쑤셔 넣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22.92%가 진짜를 구해보니까 진짜가 얼마 나왔다 15.57%가 나온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선관위가 표를 도독질하여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득표수를 만들려고 하니까 사전투표자 유령 사전투표자가 필요하니까 22.92%로 끌어올린 겁니다 몇 프로를 15.57%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딱 정리하면 여러분들 되는 거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15.57%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7.35% 선거인수의 여러분들 거의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한 15%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한 32%를 조작을 한 겁니다 위가 조작한 선관이 미치기름 제하 전문가가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쑤셔 넣었기 때문에 진짜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63장을 받아야 되는데 더블당 후보가 121장을 받도록 그렇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10월 11일 보궐선거에서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기를 어떻게 쳤느냐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에서 한 4만 정도를 만든 다음에 그것이 거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 진교훈한테 밀어준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선거 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여러분들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증거가 여러분 어디 나오는 거 아니까 여기에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63장을 받아야 정상인데 진교훈이 함께 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121장을 받도록 한 겁니다 거의 따브를 밀어준 겁니다 50%입니다 50% 정상적인 투표 같은 데서는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 후보별로 다 일치하기 때문에 그 차익값인 사전 빼기 당일이 거의 2%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별로 같다는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사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차익값이 플러스 17 마이너스 16%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함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선관이 진짜 참 내가 방송이니까 욕은 못하겠고 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여덟 번째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나이도 있고 제가 관직에 대한 사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숫자가 말하는 말을 제가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조작에 이해가 가장 크게 갈려있는 조국의 동포들한테 그냥 제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조작을 해서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진 거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해서 이렇게 드디어 11월 11일 보궐선거에서는 그냥 역사상 최대의 뭡니까 득표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냥 이 한 장으로 뭡니까 이번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득표수 기준으로 한산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오차가 좀 있죠 3만 7천 표인데 그러나 그거는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오차가 백표 몇 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우는 표를 쑤셔놓은 적이 없으니까 사전투표가 거의 똑같습니다 3만 9,201표에서 7만 4,941표로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3만 7천에서 4만 표 정도를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거의 전부를 뭡니까 더블 민주당의 진교훈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 야심적으로 이름대로 임명한 신임 선관위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이렇게 야무지게 하는데 그냥 부역을 한 겁니다 나는 이 인간들이 처벌받는 날이 오기를 학수 기대합니다 이 인간들이 여러분들 활기를 치고 처벌을 받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 두 개만 딱 보면 그냥 여러분들 뭐죠 그러니까 방송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자료 이게 그냥 압권입니다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다 소화한 다음에 오랫동안 글을 쓰는 능력을 이런 배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통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지 딱 털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표입니다 3만 7779표 정도를 만들었고 조작규모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여러분들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15% 사전투표 득표소 32.80%를 조작을 했다 그리고 거의 전부를 녹여했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줬다 그래서 더블당 후보가 갖고 있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 더블당 후보의 득표소가 다 가짜다 진교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를 3등분 나눠가지고 한 등분을 빼면 그게 진짜다 50분을 더해줬기 때문에 150%가 지금 돼 있는 거다 50분을 빼면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 그냥 50분을 빼면 3등분 여러분들 고기 큰 거 한 3등분 나눠가지고 2등분 냉장고 안에 넣고 한 등분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 한 등분을 버리게 되면 진짜가 되는 겁니다 더블당 50% 보너스 더블당 진짜 득표소 선관위 발표 더블당 득표소 곱하기 3분의 1인 겁니다 이런 죄악을 서울법대를 나오고 사법연수원 원장을 지냈던 인간이 가가지고 한 첫 작품입니다 화 있을지입니다 이건 정상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짓들을 그냥 밥 먹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선관위라는 것이 그냥 거의 조작을 해서 밥 먹듯이 해내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시게 되면 이 표를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위가 조작 상태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여기 66%는 사전 진교훈의 밑에 50%는 단일 사전백인 단일의 차익값 15%입니다 이게 조작을 하게 되면 차익값이 이렇게 큽니다 진교훈 플러스 15.28% 김태우 마이너스 17.79%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수정을 해가지고 조작한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수치가 나옵니다 진교훈이 조작 수정 후 사전 득표율 50% 당일 득표율 48%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2% 김태우 조작 수정 후 사전 득표율 45% 당일 득표율 47% 사전백이 당일 마이너스 2%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지 간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번에도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런 윤석열이 한 사람의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입을 쳐닫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덟 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조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한 6개월 정도 3년 6개월 정도가 돼갑니다 이 2020년도 4.15 총선 문제만 보면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정말 참 고맙게도 제야 전문가 같은 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6년 총선 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선거가 본격화되는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서 7번의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분석한 다음에 발견한 사실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하고 여러분들 손을 잡고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작해온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 강서구 같은 경우는 2016년이 조작이 없었고 2018년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조작값 40% 2020년도 4.15 총선 강서구 김태우 출마 진성준 대결구도에서는 조작값 35% 2020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작값 25%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각각 25%를 훔쳐가지고 여러분들 이재명학회 대주는 전산조작을 감행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열었을 때는 미래통합당의 국민의힘의 김태우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현이 맞붙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작값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조작값 15%라는 것은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치지만 실질적으로 15장을 훔치고 15장을 더해주기 때문에 30장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가지고 조작값 15%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조작값 기준으로 50% 정도의 득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한 34% 그리고 여러분들 선관이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7.5%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15%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32% 정도의 조작을 해가지고 50% 정도의 득표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더불당 후보가 갖고 있는 건 지금 150%의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동별로 50%를 다 마이너스 처리하게 되면 더불당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전산조작의 핵심입니다 전산조작은 눈을 부럽뜨고 현장의 투표소 개표소 이름도 감시를 하더라도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범죄의 가장 중심에는 선관위가 주도하고 있는 전산조작을 직시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나는 그냥 유타 핫바지라고 봅니다 윤 핫바지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혀 이 문제를 안 보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선거 폐교 이후 첫 행보로 선관위 해킹 대응 tf 구성을 주면 선관위 이런 해킹 대응 tf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김정은이를 내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이런 tf를 한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도둑질을 했는데 왜 김정은이 함께 여러분들 뭐죠 덮어 씌우는 거냐 이야기죠 이렇게 비겁한 겁니다 한국의 남자들이 이렇게 비겁하고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천벌을 받을 놈들인 겁니다 천벌을 대통령실 여름 분위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참모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라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여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국팀당이 당대표 경선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 측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여러분들 책을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까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들 결국은 이렇게 작은 악을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국 한국은 거의 뭡니까 일당 지배체제 더블당 하에서 지배를 받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길로 지금 나라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해서 계속해서 조작값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죠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요 이제는 대통령의 나발이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처럼 이런 조작을 한 것은 저는 최대한 40% 정도까지 조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조작값 기준으로 50%까지 육박할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 40%는 조작 안 하겠냐 이렇게 봤습니다만 20%만 넘으면 그냥 무난히 당선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40%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이 문제 여러분 나라 일하는 사람들의 전혀 기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봤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지만 이미 다 끝난 게임입니다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자라온 과정이나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손을 놓은 상태에서 총선을 대패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대통령 선거를 야무지게 조작을 해가지고 넘길 겁니다 무슨 뭐 앞으로 몇 백석을 차지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한국이 더불어민주당 지배 1당 지배 체제를 가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정권을 바꾸겠습니까 참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나 지도층들이 제가 딱딱한 것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음에 총선이 이기면 계획을 한다는데 총선을 어떻게 이기노 무슨 수로 이기노 10월 10일 날 보궐선거를 조작가 기준으로 한 50%를 조작해가 여러분들 승부를 만드는데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이기노 2027년 대선을 어떻게 이기노 결국은 뭡니까 좌파 장기 집권이 고차가 된다는 겁니다 설마 설마하는 분들이 있겠죠 미래일이니까 누구도 예단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좌익들이 결국은 한국을 탈취하는구나 조선 사람들이 결국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비겁함으로 일관한 그 끝에 결국은 나라를 넘기는구나 너무나 억울한 것은 나라가 넘어가는 것이 뻔히 보여가지고 이렇게 먼저 아우성을 치더라도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24년 4월 10일에 총선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 이길 수 있습니다 정신승리로 전산조작을 해가면 뭡니까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다 승부가 이러면 결정되는데 무슨 수로 이기노 아 그래도 우리 윤석열이 대통령이 잘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잘해가지고 윤석열 치하에서 세 번 정도 부정선거가 일어났냐 아 그래도 문제없을 겁니다 세 번 부정선거가 일어났나 두 번 더 부정선거가 안 일어나겠냐 사람이 사랑은 낭만적으로 해야 되지만 세상사를 그렇게 생사가 갈린 문제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나 대충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나라가 흥하고 만화하는 일이고 백성들이 독재체제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랫동안 입을 다물었지만 참 야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속담이 그대로 떠오른 겁니다 허우대가 멀쩡한 놈들 가운데 실속 있는 놈이 없다 이야기죠 허우대가 멀쩡한 놈 가운데 일 똑바로 처리한 놈이 더물다는 것이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윤 대통령을 뭐 나무라는 것은 사감이 있어가 아니고 대통령의 책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침묵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무를 낳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국가의 이름 국가군 최고 통수지 않습니까 외침이든 내침든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침묵하냐 이야기죠 본인 치아에서 어떻게 세분이나 부정선거가 일어나냐 이야기죠 본인 치아에서 세분이나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갈수록 부정선거가 심해지는데 본인이 입 닥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무슨 검태를 두른 겁니까 선출직 공직자지 않습니까 헌법이 이름 규정한 대로 대통령이 책무를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영통이름들을 보존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무슨 내가 사감을 가지겠습니까 그 양반을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뭐 덕을 보겠어요 내 이야기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허우대가 멀쩡한 놈치고 일 제대로 하는 놈이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 참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공병호 tv는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그렇게 송출량이나 이런 부분을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안 오르지 않습니까 2000명 이상이 안 오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참 고생 무진장합니다 베네수엘라 보고 남이야기라고 하죠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선거 부정 문제 그러나 이제 어떻게 꼼짝 달사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냥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다 같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안 빠지려면 참 국민들이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부정 선거 문제를 상반기에 다 정리한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주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이란 분이 이게 이제 논쟁이 됐던 약간 그거죠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야 세계적인 제도가 아니고 세계적인 사기다 사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1959년 출생이네요 60년 출생인 줄 알았는데 판사가 참 좋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일은 좀 고되지만 항상 대접받는 그런 자리니까 평탄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냥 똥구덩에 빠진 거죠 이 이야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사전투표가 세계적인 제도다 이런 걸 할 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손에 피를 묻힌 적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피를 묻힌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한 배를 탄 겁니다 본인이 잘 생각했겠죠 본인이 일이니까 그런데 참 한평생을 보게 되면 관 뚜껑을 열어면 덮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1960년 일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몰아내어 민주정의 바로잡자 신민당 화성군당 이게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한가하는 국민들입니다 불탄표 찾아내고 부정원융 처벌하라 이게 3.15 의겟대 상황이거든요 사자성어 가운데 임금은 배고 백성은 바다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냥 바보 천치처럼 그렇게 그냥 지배를 받지만 국민들이 각성하게 되면 배든 무어든 다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용빈이나 대법관을 했던 조재현, 천대엽, 이동헌, 민유숙, 김선수 이런 사람들 지금이야 뭐 별일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김기현이든 윤석열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일을 지금 하느냐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 문제가 낱낱이 밝혀져서 관련자들이 색출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주 낮습니다 그냥 낮은 게 아니고 아주 낮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1960년에는 사람들이 기게 결기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가난할 때입니다 1960년이면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나 이때 사람들의 정신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름 전쟁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참 유대민족이 독특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지만 후손들을 참 교육을 잘 시켰구나 그래서 아까도 소개했지만 한 분이 댓글을 남긴 것이 아들이 명문 프린스톤 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니는데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다 귀국했다 싸우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자식들을 참 잘 키운 겁니다 후손들을 이번에 전쟁을 보면서 저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총리가 여러분들 강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많이 이렇게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데모가 심했고 그러나 전쟁을 앞두고 모든 사람이 다 단결하지 않습니까 단결하는데 그 과정을 트위트나 이런 뉴스를 관심 있게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정말 부럽다 900만이나 10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결연한 결의를 갖고 있으니 정말 유대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혹자 가운데서는 유대민족이 너무나 그냥 야만적으로 폭격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당연히 폭격을 해야 되죠 하마스가 뭉케 퇴를 했는데 어떻게 국가를 지키지 않겠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봅시다 이 1960년 3위로 의거하고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나 역사의 변곡점이 여러분들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선거부정을 다 여러분 때리 덮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법조계 인물이나 선관위 사람들이나 더불어당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돼지 개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할 거다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렇게 잠잠한 것에 폭탄을 터뜨린 것이 마산의 김주열 군 사건이지 않습니까 마산 바다 속에서 총을 맞은 김주열 군이 이런 발견이 되면서 그냥 전국이 뒤엎어진 거 아닙니까 부마 사태도 마찬가지인 거고 세상 일을 누가 알겠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 하나가 완전히 뭡니까 세상을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다 어느 놈도 믿을 수가 없다 저놈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 여러분들 사람들이 뛰어나올 때 어떻게 아냐 이 이야기 그러니 김용빈 씨도 생각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냥 루비콘 강을 걷는 겁니다 이미 부정선거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퇴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묻어 가지고 끝까지 부정선거를 파묻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이번 10월 11일 부정선거에 총책임자가 돼버린 겁니다 실물 책임자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역사라는 것은 이미 흘러간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들 뭐 세상이 다르다 그렇지만 어떻게 아닙니까 이게 최인규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뉴욕 대학에서 이런 데 nba인가 여러분들 경영학을 했으니까 이게 최인규입니다 아주 나이도 젊었습니다 이게 교수행에 처하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그냥 무지랭이처럼 입을 다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거든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어느 놈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세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쪽에 서야 되는 거죠 바른 쪽에 바른 쪽에 서서 여러분들 살아야 되는 거고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경주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경호관으로서 위세를 들치던 곽영주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사형제도 없고 하니까 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난 세상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는 것이 사람판을 여러분 걷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저지르고 선거부정을 덮고 재판 거래를 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여러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거부정에 침묵하고 그 사람들이 이기면 나라는 망할 거라고 봅니다 내가 망한다는 것은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는 건 아니지만 나라가 비참한 상태로 빠지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이러면 한글 해가지고 그냥 귀 엎으면 누구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가 어떻게 여러분들 예단할 수 있겠냐 이게 군수 이게 숫자죠 민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배지만 백성들이 무리라는 겁니다 선거를 저거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입 다물고 살 수도 있지만 들고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옳은 길 바른 길을 그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70대 분이 글을 보내셨는데 편지를 보내셨는데 청와대나 이런 데 여러분들 민원을 넣은 걸 선거부정하고 관련해서 글을 너무나 잘 썼어요 그래서 다음에 조금 선거가 한적해지면 그 전문을 한번 이 방송에서 한번 다뤄야겠다 70대 분이 착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정부 당국자에게 그런데 이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낸 겁니다 한번 보시죠 공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공 분야가 도시나 환경 분야를 다루고 있고 지금 70대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공 박사님께서 확신에 찬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대대적으로 연구하셔서 보여주신 내용들을 보고 너무나 분기하에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다른 중요한 일에 몰두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공 박사님의 강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나 일반 정치인들과 관련된 만한 우파들을 찾아서 우선 간단하게 알리며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있긴 하지만 말해야 득되는 것도 아니고 공연이 적으로부터 칼침 맞을 수 있는데 좀 가만히 있으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 박사님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여 천부와 같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수신을 윤석열 대통령을 하여 정부에 천부와 같이 보내려고 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찾아 들어가지 않고 인터넷 용산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배분되는 것으로 직접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건익위원회 등에 각각을 접수시켰는데 국민건익위원회에서는 글쎄 이걸 중앙선관위로 보내버렸습니다 범인으로 지목한 기간에 이걸 보내버리는 통에 제가 너무 노발대발하여 도로건익위로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권익위 담당자에게 대통령실로 안 보내고 딴 짓하면 가만 안 둬주겠다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그 다음 일이 재미있습니다 참 그런 한편 김태우 선거캠프에서도 몇몇 사람에게 주의점을 알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혼내주려고 전화했더니 000 비서관이 받아서 카톡으로 이런저런 공병호tv를 보라고 메일 퍼날라 주었습니다 이번 선거 잘못하면 김용빈 사무총장 쇠고랑차게 하려고 하냐 똑바로 해라고 소리 지르며 야단을 쳤는데 오히려 책꽂이에 꽂혀있는 공 박사님의 책을 사진 찍어 보내왔습니다 쓰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다음 나누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 비서관하고 여러분들 소통을 했는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여러분 책꽂이에 공병호가 쓴 도둑놈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법대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학교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학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서 부정성의 실상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양반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북한 해킹 tf팀을 만드는 김기현 씨가 서울법대를 나온 1959년생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을 것이고 저마다 여러분들 뭐 이유가 있고 그 이유라는 게 딴 게 있겠습니까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계속하거나 퇴임 이후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밥그릇은 못건디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퇴임 이후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상대방의 밥그릇 정도는 깰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라 일을 맡은 사람 중에서 다 침묵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국가가 망할 수가 있다 이야기죠 일당 지배체제가 공고히 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섭성상 더불당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국민들을 숱탈하고 마지막 단계까지 몰아붙이겠냐 남북한은 다 마찬가지다 한민족 섭성이란 것이 그냥 권력을 지게 되면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거다 김정은의 같은 체제가 여러분들 세상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가 많았지만 그런 체제가 없지 않습니까 부에풀로 여러분 납북에 대해서 가지고 귀환을 할 때 부에풀로 선장이 남북한은 공이 크루얼 잔인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조선을 보면 우리 섭성을 숨기고 싶은 섭성이지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나는 남조선에서 더불당이 결국은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고 2024년 총선에서 대성을 거두고 2000여러분들 27년 대선에서 여러분들 정권을 탈취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저는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안면 몰수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 예고편을 우리는 문재인 정권 때 다 봤습니다 야무지게 먼저 반대파를 숙청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여러분들 쪼대로 다 했습니다 미국이 안 만졌으면 종전선에 평화협정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을 겁니다 좌익들은 우익들하고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사하겠습니까 난 절대로 무사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아마 1차으로 뭡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먼저 감방에 보낼 겁니다 왜 좌익들은 뭡니까 권력을 탈취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는 것을 잘 알거든요 본때를 보여주면 뭡니까 조선 사람들은 다 두더지가 된다는 본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고 작은 죄를 부풀리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장기자 특기이자 생존의 수단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고초를 겪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질 겁니다 생활이 말이 안 되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시분초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라가 일당 지배체제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입니다 선거를 장악하면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100석 정도의 여러분들 의석이 있으면 80석 성들을 차지하고 20석 정도를 뭡니까 당 모의주도시 뭐죠 국힘당이나 무슨 민생당이나 이런 데 함께 나눠줄 겁니다 나라는 여러분들 더 이상 재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겁함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떠날 겁니다 미련 없이 떠나겠죠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정오심하고 여러분들 질투심은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오심과 질투심이란 것은 결국은 피해의식으로 연결되고 피해의식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은 교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좌익들의 특성이란 것은 뭡니까 피해의식과 질투심과 시기심인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지도청들이 너무나 비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번에 하마스를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공군이나 이스라엘 육군이나 이스라엘 수상실이나 이런 트위터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읽었을 조정을 보게 되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재난시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너무나 모사드라든지 너무나 여러분들 리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침략을 당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침략을 당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6.25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으로부터 헌정질수를 무너뜨리고 뭡니까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내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 공격을 당하고 나서 이런들 대통령께서 1년 6개월 동안 침묵하는 겁니다 침략을 당했는데 대통령이 1년 6개월 침묵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입니까 합바지지 그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기다려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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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만 대한민국은 침략을 당한 것이고 침략자들의 의도라는 것은 1당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국민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국민들이 제왕할 수 없으면 그럼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쏘 편하게 생각하게 되면 원래 노예였거든요 5천년 역사에 대부분 노예였고 그냥 7,80년 정도 우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미국의 여러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여러분들 넥타이 메고 밥술이나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5천년 만년의 긴 역사에서 보기에는 7,80년은 아주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냥 노예로 가면 그냥 갈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노예가 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제왕하지 않는 국민들은 노예로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뭡니까 제왕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왕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선거를 도덕질해가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시도지사를 만드는 것이 그게 침략이 아니고 뭡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침략이 아니면 뭐가 침략입니까 물리적으로 탱크 총을 가져와 이러면서 침략하는 것만 침략하는 겁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될 때 120만 표를 빼앗긴 걸 알잖아요 당신이 여러분들 대통령이 될 때 240만 표를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하마스를 지지하는 것은 그냥 테러리스트하고 여러분들 지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인들 주요한 사람들이 우선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걸 만들어 가지고 돌리두고만요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대한민국 부정서에 은폐하고 대한민국 이런 부정선거에 무관심한 것은 그냥 노예로 본인이 살겠다고 짜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노예로 만드는 것이 동의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항하는 겁니다 나는 노예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이 힘이 있건 어떤 간에 대통령이 여러분들 방향을 정하게 되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도무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내일 보자 모레 보자 1년 6개월 검찰총장부터 여러분들 하게 되면 2년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부정선거가 싸워서 여러분들은 우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공박사가 싸우다가 죽어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많겠지만 누구도 여러분들 총을 들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했는데 그게 지금 이 나라 한 겁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안 하는 겁니다 남이 자유를 찾아주면 좋고 남이 이런 참정권을 찾아주면 좋은데 나는 모르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노예로 살아라 이야기죠 노예로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그다음에 또 내일 시간을 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방송을 좀 보시고 정말 이 선거를 지키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참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고 아이들의 미예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저만의 일도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번 유대인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그게 900만 900만 그러니까 총 예비군을 동원하도록 30만 정도밖에 안 돼두구면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작은 나라 같아요 이 드라이비 사람들이 의지가 있고 참 그 처녀들이 참 마음이 들더구먼요 그 총을 들고 그냥 남자 여자 관계없이 뭡니까 그냥 완전 군장해가지고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는 참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부한 이 도덕놈드 시리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특히 얼마 전부터 공병호 tv에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책도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언찬한 분이 있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또 저 자신도 문정권에 그런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고 그래서 큰 기대를 끌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잘 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고 국가를 보유하는 최종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을 통솔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국가 보유의 최고이자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듯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고생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어려워지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선거 문제를 우리가 정말 그냥 밟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실방송을 중지했습니다마는 선거 이슈가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에 내일도 제야 전문가의 추가적인 그런 분석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번 선거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겁니다 유령 투표자 수를 3만 7천명 정도 만들어가지고 대부분을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넘겨줬다 3만 7천 표 정도의 사전 투표자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우 후보는 2022년 또 6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서 거의 모든 동에서 사전 투표 득표 수가 줄어드는 도저히 조작을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시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